네 여러분 오늘도 햇살 정원에서 여러분과 소통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제가 지난번 올린 동영상에 댓글도 하셨어요. 제가 이제 거기서 성관념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었어요. 처음 만난 이성인 여자, 엄마한테 선택받고 인정받은 남자인 아들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다른 남자들, 수컷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우위를 점한다. 그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혜란님 저는 아들이 둘인데 그러면 아들들을 어떻게 경쟁에서 이기는 수컷으로 만들까요? 그렇죠 내 아들이 출세하고 잘나고 그러고 싶죠. 그래서 잘나고 멋진 남자를 만들고 싶은데 그럼 매번 아버지와 사이에서 아이들 편을 들고 그래야 되나요? 뭐 이렇게 물으셨어요. 되게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고 싶은 건 다 어떤 부모나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은 인간의 무의식이 그 삶을 창조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머리의 지식, 똑똑하게 공부 잘하고 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하고 밥 잘 먹고 그리고 학원 여러 개 보내서 좋은 대학 가고 시험 잘 보고 하면 잘 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죠. 무의식 속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나를 평가하느냐가 그 삶을 지배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고 더 멋진 사람이고 나는 남자로서 이 정도면 멋지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열심히 노력은 하고 공부도 잘하고 다 뛰어난데 무의식 속의 애구가 나는 못났지? 어떤 녀석도 날 안 좋아할 거야. 나는 다른 남자하고 경쟁해서 져. 이렇게 믿고 있는 그런 애구를 갖고 있는 그런 남자들은 반드시 그 무의식 속의 애구가 현실 창조를 통해서 그 마음을 맛보게 하죠. 정말 중요한 건 자라나는 아이들이 무의식 속에 어떤 마음을 심어주느냐. 여러분 유태인들의 교육법 아시죠? 유태인들은 거의 어머니가 종교와 같죠. 어머니가 신입니다. 그들을. 그래서 유태인 중에 천재적인 여러 가지 예술가라든가 아니면 경제, 문화, 사회, 정치 전반에 거쳐서 아주 유명한 분들이 많이 나왔죠. 미국의 전개를 흔들고 있고 세계의 경제계를 주력펴력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보그라든가 아인슈타인이라든가 이름만 되면 알만한 분들이 유태인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의 무의식 때문이에요. 아이들은 어른과 달라요. 무의식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떻게 주입하느냐에 따라 주입하는 대로 다 흡수해요. 이미 어른이 돼서 온과 내구가 그냥 짬뽕이 된 그 무의식을 가진 분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리고 안 받아들입니다. 당신 참 멋져요. 그래도 괜히 아는 말이겠지. 늘 아는 뭐 열등하다고 수치스럽다고 찌질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 사람 괜히 왜 저래? 나한테 뭘 받을 게 있나? 이렇게 거부하지요. 하지만 아주 맑은 어린아이한테 눈을 이렇게 보면 너 정말 멋지구나. 너 진짜 이 순신자 것처럼 훌륭한 사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좋아하고 막 웃으면서 웃지. 네. 고맙습니다. 이러지. 맑은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부정성이 훨씬 적어요. 왜냐하면 살아온 경험 정보 자체가 어른만큼 혹독하지가 않고 아직은 순수하고 순진하면 그렇죠? 마음이 열려 있어. 상처입지 않았거든. 살면서 배신당하거나 누구한테 막 모욕당하거나 막 지고 그래서 막 다 빼앗기거나 이런 경험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순수해서 아직 상처를 덜 받거나 안 받은 영혼이라 이렇게 열려 있어요. 주입하는 대로 어떤 거든 들어가요. 상처를 주입하면 상처도 한꺼번에 들어가지만 재미있고 행복하고 좋은 걸 입력해도 잘 들어가는 상태이 있지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마음공부 이게 어느 정도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게 많이 알려지면 저는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유치원 선생님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굉장히 빨리 바뀔 거예요. 아이들은. 나쁜 것도 빨리 흡수하지만 좋은 것도 빨리 흡수하지요. 그래서 유태인 엄마들의 교육법 때문에 그렇게 뛰어난 유태인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중에서 어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한 얘기가 있어요. 나는 잘하면서 한 번도 우리 엄마한테 그건 하면 안 돼.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유태인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너는 못할 거야. 안 돼. 그건 불가능해.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답니다. 무엇이든지 다 허용해준대요. 그래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15살 때 처음으로 나 영화를 찍고 싶어요 했을 때 너는 잘할 거야. 넌 소질이 있어 하면서 처음으로 카메라를 엄마 아빠가 사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무의식 속에 너는 할 수 있다는 마음을 마음을 격려하고 후원하고 그 마음을 심어주지요. 그게 유태인 어머니들의 교육법이고요. 저녁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어줘요. 구약성서 이야기들을 읽어주면서 꿈을 심어주고 희망을 심어주고 그리고 즐겁고 재미있고 감동적인 스토리를 또 무의식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재미있고 현명하면서도 불가능을 인식 안 하고 도전해보는 인간으로 만들지요. 그리고 언제나 엄마는 너의 편이야 이런 메시지를 던지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나를 다 떠날까 봐. 실패하면 나를 다 떠날까 봐. 근데 다 떠나도 내 엄마만은 나한테 내 힘이 돼주고 나를 자랑스러워하고 나를 지켜줄 거야 하면 모든 애고들은 용기가 나지요. 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합쳐도 엄마 한 명을 못 당해요.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다고 그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돼서 정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할지라도 엄마라는 이름 속에 어머니라는 이름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세상이고 우주인 내 엄마가 내 편이면 나는 아무리 버림받고 나는 짓밟혀도 용기가 생기지요. 엄마만 날 자랑스럽게 여기고 버리지 않는다면 그래서 실패를 무서워하지 않는 강인한 인간이 되는 게 어머니의 사랑이고 엄마는 언제나 네 편이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고 싶으면 훌륭하다의 정의는 뭐죠? 세상에 엄청 좋은 일을 하고 세상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세상 사람들 일을 편리하게 해주고 세상 인류의 문화와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기적이 되고 이런 존재에 도움이 되고 본인 스스로도 행복한 존재 그런 훌륭한 존재로 키우시고 싶으면 제가 말한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무의식 속에 어떤 마음을 넣느냐가 중요하죠. 지금도 그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이가 성적을 잘못 받아왔을 때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네가 그렇게 노력도 안 하고 머리도 나쁘니 하면서 얘기할 때 이미 무의식 속에 너는 열등하고 너는 게으르고 무능력한 인간이야 이거 주입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과 행동과 생각과 모든 것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무의식 속에.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이게 학원 10개 보내고 공부 가르치고 혼내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인간의 무의식을 잘 다루고 아이의 무의식 속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 부모가 나를 어떤 존재라고 느끼는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부모가 나를 대하는 태도 그 태도 그대로 내가 나 자신을 대하게 되죠. 그게 무의식의 애고 관념이 되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거죠. 그래서 부모의 마음의 눈이 되게 중요해요. 자식을 이렇게 바라보는 마음의 눈. 내 아들은 참 멋진 남자야. 내 딸은 참 예쁜 여자야. 훌륭하게 될 거야. 저 아이는 참 마음이 너그럽고 여유가 있고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존재야. 이런 눈으로 보는지 아니면 짐덩어리 짐스러워. 네가 뭘 할 수 있겠니. 네가 자라서 어떻게 살았래. 걱정스럽고 짐스러운 존재로 보고 불가능하고 약하고 열등한 존재로 보는지 굉장한 영향을 미치죠. 근데 그 영향을 미치는 그 엄마 아빠의 그 무의식 속의 애고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마가 자기 자신을 굉장히 열등하고 수치스럽고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자라고 느낄 때 자기 자식을 그 눈으로 바라봅니다. 자식이 곧 나예요. 그래서 그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열등하고 수치스러운 여자라고 느끼는 엄마가 자식을 보면서 굉장히 우월하고 멋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라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눈에 패턴대로 나로 투사되는 존재 내 자식 또는 나와 가까운 존재들을 바라봅니다. 늘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있어서 그걸 세상에 나로 투사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전염병처럼 전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일단 훌륭한 엄마가 되시려면 무의식 속에 내가 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내가 나를 지적질을 하면서 너는 못났다고 너는 불가능하다고 너는 이렇게 될 수 없다고 너는 훌륭한 엄마가 될 수 없고 멋진 여자가 될 수 없고 너는 이럴 수 없다고 못한다고 하는 그 열등하고 수치스러운 여자라고 인식하고 있는 그 마음 그래서 공격하는 그 마음을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알아차리고 분리하고 본래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불가능이 없는 무한히 열린 눈으로 아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거기서부터 훌륭한 엄마의 출발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가끔 저희 명상 프로그램에 오시는 엄마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은 이미 훌륭한 엄마입니다. 자기의 무의식 속에 어떤 여자가 있는지를 바라보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조금 더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은 훌륭한 엄마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 주죠. 거기서부터 모든 변화의 출발이 시작되니까요. 그래서 먼저 내 무의식 속에 열등하고 수치스럽다고 나를 수치주면서 나를 무시하는 애고를 먼저 알아차리고 분리하는 작업이 선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아이에게 아이를 바라보는 눈이 긍정의 눈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긍정이라고 한다면 긍정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우리 아들이 수학점수 20점, 30점 맞아왔어. 근데 긍정의 눈으로 본다고 잘했어. 그건 긍정이 아니죠. 현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긍정은 출발합니다. 가끔 마인드 컨트롤하는 분들이 그래요. 자기가 지금 굉장히 열등한 상황에 있는데 집도 절도 없고 돈도 없고 결혼도 못했고 우리 엄마 아빠 부양도 못할 정도로 내가 지금 힘들어. 그래서 엄마 아빠는 다 병 걸렸어. 이러면 내가 지금 굉장히 열등감을 느껴야 정상이에요. 수치스럽게 느끼고 굉장히 무력감을 느끼는 게 크게 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하고 나의 열등감을 인정 안 하고 무조건 나 잘했어. 칭찬해주면 이게 인정이라고. 가짜죠? 그런 인정은. 가짜입니다. 진짜 자기의 현실을 부정적인 현실조차도 인지하고 그걸 받아들인 후에 용기를 갖고 절망하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노력할 때 그게 진짜 인정이지. 무조건 잘했다고 해주는 게 인정이 아니에요. 아이에게 아이가 절망하고 실패했을 때 실패했다는 걸 인정해줘야 돼요. 아니야. 너는 실패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는 그건 용기 주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했어. 하지만 아가야 그 실패를 해야 성공을 할 수 있단다. 네가 어렸을 때 태어나서 바로 일어서서 걸은 게 아니지 않니? 네가 목을 못 가누다 목을 가누기 시작했고 조금 이따 뒤척이다가 뒤집기 시작했고 배밀이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일어섰고 넘어졌는데 또 일어나서 한 발 걸었고 그 다음에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서 두 발로 걸었고 너는 그 무수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실패의 절망에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또 일어나서 계속 노력했단다.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성공하려고 노력했던 네 삶이 성공인 거야. 그래서 실패 없는 성공은 없단다. 이걸 알려줘야 돼. 네가 수학을 20점 맞고 30점 맞았기 때문에 더 노력해야 되겠다. 발심을 할 수 있고 더 열심히 하려고 조금 더 잘하려고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노력할 수 있지 않겠니? 그런 노력할 수 있는 너 성실한 너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실패가 있으니까 실패를 인정해라. 받아들이고 다시 노력하자. 넌 할 수 있단다. 될 때까지 하는 거야. 이렇게 용기를 주고 인내심을 주는 게 그게 진짜 인정이에요. 절망에서 너는 안 되겠다. 너는 20점밖에 못 받았니? 라든가 또는 아유 잘했어 그 정도면 둘 다 안 되겠죠? 현실을 냉철하게 인정하면서 절망하지 않고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게 엄마의 역할이죠. 그게 인정이에요. 또 하나 아빠하고 비교해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아빠도 만약에 비교해서 아들을 인정한다면 아빠가 절망하게 될 거예요. 나의 다 큰 아들 또 다른 아들이죠? 가끔 한국의 엄마들이 그런 말해요. 난 아들을 아들이 둘인 엄마는 난 아들을 세 키워. 그렇죠?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 있는 엄마는 나는 딸 하나 아들 둘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남자분들이 부인한테 모성애를 느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편이기도 하지만 마음에서는 아들처럼 굴기도 하거든요. 그 아들도 잘 돼야 되죠. 그렇죠? 아들만 잘 되고 내 남편 기죽으면 안 되는데 비교해서 어머머머 아들 편 만들면 남편이 기죽어요. 남편 편 만들면 아들이 기죽어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누구와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단 독특한 그만의 장점을 칭찬해주고 다 인정해줘야지 아빠와 아들이 비교하거나 또는 아들과 다른 집 아이를 비교하거나 남편과 다른 집 남편을 절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왜? 엄마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남편이 나를 다른 집 부인과 비교해서 아 그 부인은 뭐 집안 살림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어와 이럴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열등감 느끼죠? 왜 열등감 느끼게 합니까? 나와 같이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제일 자랑스럽고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마음으로 존중해줄 때 그가 행복할 때 나도 행복한 거예요. 내가 왕처럼 남편을 대접할 때 내가 왕비가 되잖아요. 내가 남편을 모순처럼 대접하면 내가 한여가 되죠? 똑같아요. 내가 내 자식을 왕자로 대접하면 내가 왕비가 되는데 인정해줄 거 멋진 남자 멋진 여자로 특히 남자로 인정해줘야 돼요. 가끔 막내 아들한테 그러죠? 아이고 니가 무슨 남자니 이렇게 남자예요. 아주 갓난애기도 그 성을 인정해줘요. 여자 남자로 어렸을 때 여자아이 보고 예쁜데 예쁜 아이 아이고 못생겼다 이런 농담하지요? 근데 아이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상처받아요. 여성으로 존중 안 하고 악이니까 여성성을 무시하면서 그런 말 해도 얘는 아직 여자 마음이 없을 거야. 커서 연애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어린 아이니까 좀 놀려도 돼 이런 의식으로 얘기하지만 그렇지는 않은 거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여자 남자로 존중해줘야 돼요. 매너 있게 함부로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주고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스스로 자기 자신의 여자를 자기 자신의 남자를 존경합니다. 가끔 남자 아이들이 엄마 지켜준다고 천둥치는 날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벼락천둥치면 내가 엄마 지켜줄 거야 이렇게 장난감 들고 와서 이 이 하다가 엄마 이렇게 한 대 이렇게 장난감갈로 때리면 엄마가 아우 이놈의 새끼 니가 무슨 엄마를 지켜줘 아이고 저런 거 있어 그럼 무의식적에서 무의식으로 볼 때는 치명적인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어머 우리 멋진 아들 엄마 지켜줄 거야? 아우 그래 나는 우리 아들이같이 멋진 남자가 있으니까 엄마 안전해 아 엄마 무서웠는데 이제 널 보니까 안심이 되네? 이렇게 이렇게 남자로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절대 비교하지 마라. 인정하고 존중해라. 그리고 마지막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이의 마음에 아이가 얼굴이 벌써 우울한데 그냥 내비두지 말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이때 이제 아이가 아우 싫어 귀찮아 말고지만 알았어 미안해 니가 혹시라도 힘들고 뭔가 할 말이 있으면 엄마한테 얘기해라 엄마가 다 받아줄게 하고 이제 존중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관심을 가지고 그렇다고 너무나 관심이 과해서 집착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끊임없는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떤가 불행한가 행복한가 또 우울한가 짜증났나 서러운가 이걸 얼굴에 다 드러나 있자 그 마음을 얼굴 안색을 살피고 내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단다를 살짝 표현하면서 하지만 부담 갖지 마라 니가 원하지 않으면 엄마가 더 이상 건드리지 않을게 하지만 필요할 땐 엄마를 불러 엄마는 니 편이야 이게 핵심 포인트 엄마는 무조건 니 편이야 이 말을 많이 해줘야 돼요 어떻게 얘기하다가 나는 뭐 이렇대 부정적인 얘기를 들은 아들이 우리 선생님은 나는 뭐 이래서 이러이러하다고 짝꿍을 더 인정하고 나를 인정 안 했어 라든가 그런 말을 할 때 아니야 엄마가 볼 때는 니가 최고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너를 인정 안 해도 엄마는 무조건 니 편이야 엄마는 왜 니가 젊어싔단다 엄마는 니가 아무리 실패하고 힘든 일을 겪어도 무조건 니 편이야 이렇게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돼요 우리 엄마는 어떤 경우에도 날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 이럴 때 아이들은 마음의 안정감을 찾고 안심이 되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도전도 하게 되고 조금 노력도 더 하게 돼 하지만 엄마가 날 언제 버릴지 몰라 이런 마음이 생긴 아이는 도전을 안 하려고 해요 도전했다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실패를 안 하니까 도전도 안 하고 실패를 안 하니까 도전을 통해 실패를 통해서 경험을 못 하니까 다시 도전해서 성공하는 것도 못하는 거예요 나약한 남자가 되고 겁쟁이가 되고 도전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늘 눈치 보는 남자가 되지요 그래서 가장 나쁜 말이 엄마들이 하는 말 중에 네가 이러이러 하면 엄마는 너 다시는 안 볼 거야 엄마는 너 이제부터 너 인정 안 해줄 거야 엄마는 네 엄마 안 할 거야 심지어 아주 심하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나 이제 저기 옆집 아이 엄마 할 거야 농담이라도 아이한테 농담을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이는 막 버림받을까봐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엄마가 네 편 들고 절대 너를 안 떠나고 이런 말을 해도 두려울 판에 그런 말을 해도 두려워요 부모가 싸울 때 아이가 왜 정서불안에 걸리는 줄 아세요 싸워서 이혼하면 난 버림받아 그걸 물어볼 수 없잖아 엄마 아빠 싸우면 나 버릴 거야 이거 못 물어봐요 하지만 아이는 두렵죠 그럴 판에 그리고 그래서 예전에 엄마 아빠 싸워서 엄마가 가끔 나가서 늦게 들어오는 날은 어때요 저는 그랬는데 너무 두려워 버리고 도망갈까봐 그리고 엄마가 아침에 회사 갈 때 어때요 버림받는 것 같잖아 물론 저녁에 온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막 울면서 가지 말라고 왜 가지 말라고 해요 머리로는 알아요 엄마가 저녁에 온다는 거 매일 경험했어 하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나갈 때마다 안 올까봐 두려워서 그 두려움이 엄마가 안심을 시켜도 그렇게 무서운 세상에 엄마가 널 버릴 거야 네가 이러이러하지 않으면 이렇게 조건을 달면 아이는 너무 무서워요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세요 마음으로 이때 엄마마다 다 다르죠 아주아주 버림받은 여자 애고가 그 여자 마음이 센 엄마는 아이한테 확신을 주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이가 믿지 못할 거예요 엄마 자체가 이미 버림받은 여자의 두려움과 수치가 크니까 그런데 엄마가 버림받은 여자 마음의 두려움과 수치가 많이 인정이 되고 그 경험정보가 적어서 정서가 딱 안정된 엄마일수록 아이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줘요 말할 때 똑같은 인정을 해줘도 똑같이 칭찬하고 인정해도 엄청 아이가 인정받은 느낌이 들게 말하는 엄마가 있고 그건 마음파동이죠 그렇지 않고 인정을 해주는 데다 에이 엄마는 그냥 하는 말이지 저거 진심이 아니야 이렇게 마음이 올라오는 게 하는 엄마도 있어요 그 차이는 뭐냐 무의식 속에 믿음의 차이예요 엄마가 자기 자신의 여성성을 많이 인정해주고 자기 자신감이 있는 엄마일수록 자식한테 인정을 해줄 때 아이는 굉장히 인정받는 느낌이 오지요 하지만 엄마가 자기의 여자를 너무 수치스럽게 생각해서 다 버렸어 인정을 안 해주는 엄마가 아무리 인정을 한들 잘 인정받았다는 느낌이 안 들고 괜히 하는 말이 별로 엄마의 인정이 필요없어 이런 상태까지 우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인정해주고 관심을 갖고 편을 들어주고 버리지 않는다고 확신을 주는 이런 모든 것들이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중요하긴 하지만 엄마가 자기 무의식 속에 버림받은 자기의 애고 자기 여자를 얼마나 보고 인정한 사람인가가 굉장히 많이 좌우합니다 승패를 그래서 그 댓글 달신 분을 보니까 저희 공부를 하신 분인지 안 하신 분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신 분이라면 제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인정하고 관심 갖고 편들어주고 하다 보면 아이가 금방금방 변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이고요 아직 마음 깨우기 명상 프로그램에 참가를 안 해보신 분은 한번 해서 버림받은 자기 여자 애고를 한번 본다면 훨씬 아이를 이해하는 게 쉬울 거예요 버림받은 자기 애고를 본 사람은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입기 쉬운지 부모 때문에 그걸 알 수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스럽죠 우리 부모가 그냥 함부로 툭 했던 말도 내 어린 나는 엄청 상처입었거든요 너무 서럽고 아팠는데 그 아픔을 한번 느껴보면 내가 내 아이한테 어떻게 조심스럽게 해야 될지를 알아요 그런데 한 번도 버림받은 나 아픈 나 서럽고 상처입은 나를 본 적이 없는 버림받은 나를 본 적이 없는 분은 자기가 당할 때는 그렇게 아팠는데 그 아픈 나는 다 버리고 내가 남을 아프게 해요 내 자식을 막 아프게 하고 있어 그러면서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모르게 되거든요 자각하게 됩니다 무의식 속에 버림받은 나를 보면 그 아픈 나를 만나면 나만 아픈 것이 아니라 상대도 버림받을 때 얼마나 아픈지를 자각하게 되고 내가 그 소통을 잘하게 되지요 되도록이면 상처 안 주고 버림받은 마음 안 느끼도록 건드리지 않도록 잘 요름있게 할 수 있고 또 나의 버림받은 마음이 올라왔을 때 얼마나 아팠어 얼마나 힘들었어 하고 잘 이해해주면서 그 버림받은 마음을 이해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까 이해해주면서 힘든 상황도 잘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 힘든 상황이랑 버림받은 애구가 올라올 때죠 고통스러운 일을 겪으면 시험에서 떨어졌어 돈을 잃었어 전부 그럴 때마다 올라오는 게 버림받은 마음이잖아요 구원받은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이 마음을 빨리 알아주고 인정할 때마다 상처는 아물고 빨리 회복력이 돌아와서 세상과 마주하면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버림받은 나 올라온 게 너무 괴로워서 버린다면 세상과 마주 보면서 살아내기가 너무 힘들지요 세상을 외면하게 되고 버리게 되고 불행하게 되고 힘든 일을 더욱더 겪게 되니까 그게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버림받은 나를 인정하고 기꺼이 그 버림받은 나의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배우는 가위로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엄마가 버림받은 나를 어떻게 다루는지 상대에게 버림받은 마음을 올라왔을 때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를 아는 엄마일수록 훌륭한 아들을 키울 수 있습니다 아들의 남성성을 인정해주고 그렇다고 해서 열등한 부분을 괜찮다고 포장하지도 않으며 그 열등한 부분도 같이 극복하도록 노력하고 그 열등한 남자조차도 사랑한다는 걸 인식시켜서 절대 널 버리지 않을 거야 하는 무한한 사랑을 엄마가 보여준다면 아들은 멋지고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거예요 그리고 댓글을 단 것만으로도 당신은 훌륭한 엄마입니다 마음을 쳐다보려고 하고 그 마음으로 내 아들을 정말 훌륭하게 키우고 싶은 당신은 정말 훌륭하고 지혜로운 엄마입니다 엄마라는 이름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엄마예요 자신감을 가지시고 제가 조언한 대로 노력해 보신다면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엄마들이 한번 제 조언대로 노력해 보신다면 훨씬 달라지고 행복한 엄마와 아들의 모자와의 관계를 누릴 수 있고 아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도움이 되셨는지요 저는 오늘 훌륭한 아들을 만드는 엄마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여러분과 소통해 왔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오후 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